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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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뽕뽕뽕! 뽀미입니다!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. 서핑을 한 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소유 선배님께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. 바다에서 배우거나 아! 그런 데서 배우는 줄 알았는데 실 내더라고요. 지금 알았어요. 아 실? 풀장같아. 아 그래요? 서핑장.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저 선배님 인사부터 드리러 가볼까요? 아 어색해! 안녕! 아 이럴 것 같아서 뭔가 어색할 것 같았어. 아니야! 너무 오랜만이에요. 일단 인사를! 아! 저희 소유기TV! 소유기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! 뽕뽕뽕뽕이입니다! 아! 서핑 타봤어요? 아니요! 아예 아예 나띵? 아 아예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. 수영할 줄 알아요? 아니요! 괜찮아요. 나도 수영 못해. 일단 옷을 환복을 하고 일단 여기 소개를 좀 시켜줄게요. 우와! 나 진짜 처음 와봐. 여기 아예 처음 와봐. 가면 진짜 이뻐요. 뽕뽕뽕TV 어디 있어? 뽕TV! 카메라 내리고 계시네. 뽕TV 집중하세요! 아니 카메라를 내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? 저희는 이제 게스트로 참여하는 하루를 비루고 아 오케이 오케이. 얘로 이제 다 결제하는 거예요. 찜질방처럼. 우와 진짜 찜질방 너무 와. 우와 진짜 좋다. 안에 보면 더 놀랄걸요? 안녕하세요 수프 하나를 해야 할 건데요. 사이즈가 안 돼. 왜냐하면 화이트하게 입어야 물이 덜 들어가서 덜 추워요. 4, 3, 7, 8 입기는 힘들겠지만 따뜻해 그게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좀 이따가 앞에서 만나요 저희는 옷 갈아입고 보겠습니다 안녕 괜찮지 말고 우리도 초본다 우리도 초보야 너무 좋다 오늘 짱 좋지 우리나라 안 갔지 몸을 좀 풀고 네 목부터 반대 위로 야 같이 해 나 안 써줘 아니 진짜 목 안 풀면 담아 나도 저번에 담아가지고 네 아 무서워 벌써 힘들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배우는구나 여기 선생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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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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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는 첫 번째로 먼저 제가 여기에서 이건 수업버드입니다 그쪽은 그쪽은 이곳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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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손을 잡고 나 잘 못 알아 드리겠으니까 어디 갈게? 같이 가요 다시 만나요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패벌이기 때문입니다 패벌이기 때문입니다 패벌이기 때문에 밑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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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다리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몸이 이렇게 되면 안되고 팔만 원 원을 할 때 이렇게 들고 두 두 오 그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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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앉아 앉아 오케이 근데 지금 부폭이 너무 넓어 조금만 줄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조금 더 빠르게 오케이 원래 이게 제일 힘들어 오케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쓰면 안돼 뭐 좀 마실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예스 오케이 땡큐 아 근데 진짜 언니가 엄청 쉽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세한 거 하나 하나까지 다 알려주셔서 서핑 처음을 언니한테 배워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? 세윤오빠 노래 나온대 어딨어요 오빠? 네 이제 드디어 서핑 저의 첫 윤보미의 서핑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 전 혹시 오늘 그 세윤님 서핑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기로 한 거에 대한 한마디 저 또 하고 싶어요 아 아 근데 지금 좀 쉬니까 괜찮네 네 물에 들어가면 살아날 거예요 아마 오케이 오케이 언니 후식할까 봐 실시간 언니 아니 쉬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볼까 누가 이제 갑자기 깨끗 깨끗 해냔야 wiiz 방금 hour 마린 빨리빨리 마린 빨리빨리 빨리빨리 삼겹 Need for the 삼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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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 남겹 삼겹 그냥 이렇게 그냥 야, 이제 포로 하다가 어? 다? 파도가 밀린 느낌이 나면 일어날 수 있어 야 이게 빠른 줄 알았어 아아 레리? 오케이 가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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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 wł于 두 구워 아무튼 마 Voyager 지쳐여 summar 백 waiting 맙alt 고맙습니다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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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도 즐길만한 거 지금 워터파스처럼 준비해 다 해놨어요 아 제가 진짜 하늘이 지금 돌고 있어요 흔들지 마세요 너무 흔들지 마세요 힐링돼지 알아? 네 에에에에 아린 거 같은데? 네 힐링돼요 소희씨 오시기 전에 거의 씨처럼 누워있었어요 아 진짜? 아 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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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배고프다 아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요 예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요 재밌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저거 우리 편하게 참 드실래요? 우와 우와 서핑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꼭 너무 오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하나도 안 힘들었고 정말로 파도 타는 그게 예술이었어요 다음에 꼭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할게요 있는 그대로 괜찮죠?